여러분은 역지사지라는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시나요? 오늘 저는 위대한 한국 여성들에게 역지사지의 정확한 뜻을 확실하게 이해시켜보겠습니다. 40살이 넘은 개그우먼 김혜선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백인 남성과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고 싶어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둘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며 결혼과 임신을 거리는 모습을 보이죠. 참고로 남편은 직업이 없이 집에서 가정주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김혜선씨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사람의 위치는 한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정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여자는 밖에서 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싶어하지만 남자는 집에서 놀고 먹으며 임신을 거리는 상황. 이 남성은 아이 키우면 지금처럼 윤택한 생활을 하지 못할 거라면 네가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못한다 합니다. 이거 정말 어디서 많이 보던 화법이죠? 심지어 남편은 아내가 임신의 의지를 꺾길 바라며 냉동난자 하는 것에도 반대를 하고 있으며 결혼 전에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당신을 신뢰할 수 없다 말합니다. 와 진짜 한녀들이 말하는 레퍼토리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백인 남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입장의 한녀 반응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딩크로 합의 받는데 자꾸 남편이 하나만 낳자고 말한다. 나는 아이 낳으면 경력 단절에 몸만 가지는 게 싫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커서 낳기 싫다. 라고 말하는 우리 한녀의 모습. 그리고 한녀들은 합의하고 결혼한 건데 돌변해서 애기 요구하면 남편이 사기치고 결혼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함 강경하게 나가. 정관 수술 시켜야겠다. 사랑하면 그렇게 결혼하자고 꼬시지 말았어야지 생각하니 지을깐네. 우리도 딩크 부부인데 남편이 아이나 차고 하면 난 이혼할 거야. 라는 식으로 아주 강경하게 말을 하는 우리 한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혜선 씨의 경우에도 이런 반응을 한녀들이 보여야겠죠. 남편분 한국에서 전업주부 생활하는 것 같은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고만 하는 것 같아서 괘씸하게 느껴진다. 라는 식으로 가정주부는 놀고 먹을 수 있는 개꿀 인생이다라고 욕하는 우리 아줌마. 그냥 아내 유명세로 먹고 사는 백수잖아. 애 낳으면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니야. 이혼해라. 라는 식으로 결혼하고 애 낳기 싫어하는 남편을 욕하는 한녀의 모습. 아내 돈에 의지하고 편하게만 사려는 욕심 버리세요 가장이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집에서 가정주부와는 남성에게 가장이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녀들. 아니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가장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남자라는 이유로 가장을 했다고. 성평등 시대의 남자라고 꼭 가장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한녀들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성차별에 앞장서도 될까요? 성별이 바뀌었을 뿐인데 완벽하게 달라진 우리 한녀들의 반응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확실하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남한녀 부부도 딩크로 합의하고 결혼을 했죠. 상황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둘 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는 것도 동일하죠. 하지만 한녀들의 반응은 어떻게 엇갈렸나요? 합의하고 결혼한 건데 돌변해서 애기 요구하면 사기치고 결혼한 거나 다름없다. 라는 말을 우리 김혜선 씨에게는 왜 하지 않을까요? 영상 도입부에 말했듯 오늘 저는 역지사지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시켜주겠다 말했죠. 한녀들은 곰곰이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들의 행동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지 말이죠. 남자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가정주부에게는 경력단절이니 결혼 후 우울증에 걸렸느니 가사노동 월급 500만 원이니 이지랄을 하다가 남자가 가정주부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재밌는 모습을 보이죠. 기묘하게도 한녀들은 사건의 당사자만 되면 이성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는데 평소에도 그런 냉철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이 오늘 저녁에 삼겹살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참고로 남편은 베를린 공대 석사 출신으로 한국의 결혼을 오면서 한 녀씩 경력단절이 아니라 진짜로 경력단절이 되었다.